자, 이제 사이드라인에서 전자랜드의 약속된 플레이를 볼 수 있습니다. 어, 스티 시도. 그러나, 하로웨이! 머피 할로웨이 덩크입니다. 35 대 18. 자, 오늘 전자랜드는 뭐 안 되는 게 없네요. 그러니까요. 수비면 수비, 공격이면 공격. 그러니까 상대 톤업을 유발한 다음에 상당히 빠른 공격이 진행되고 있어요. 멋진 덩크를 마무리 짓고 있는 머피 할로웨이. 마음먹고 뚜니까 엄청난 높이를 자랑합니다. 이때 브라운이 백호트가 채 안 됐잖아요. 네, 그렇죠. 한쪽 볼트윈. 하승진 앞에도 두 점을 들었습니다. 머피 할로웨이. 8점째. 저 왼쪽으로 들어가는 이 드라이브인은 알고도 못 막는 그런 드라이브인 같아 보입니다. 그렇습니다. 박찬희. 공격 시간 2초 남겨놓고 정혁은 불발. 립맞고 돌아서면서 오려놓습니다. 머피 할로웨이. 10점째. 브라운을 상대로도 절대 밀리지 않습니다. 그렇습니다. 지금 할로웨이 선수의 좋은 터널아운드 플레이. 그렇습니다.